건강한 식생활 채식이 왜 건강식이냐? 채식 속에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중에 항산화 물질이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다양한 여러가지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채식을 하는 한 여러분이 항산화 물질,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여자들이 왜 그렇게 빨리 늙어 보이고 피부도 빨리 늙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항산화 물질의 섭취가 부족한 거에요. 왜? 주로 그냥 육식만 하니깐요. 항산화 물질은 대한민국에서 한때 비타민C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 정말 좋은 거냐? 좋아요. 왜 좋아? 항산화 물질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 종류의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그야말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 교수가 비타민C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그냥 온 대한민국의 비타민C, 온 약방에서 비타민C를 찾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열풍이 어떻게 뚝 끊어졌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비타민C를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 2000mg를 고용량이라고 해요. 비타민C가 최근에 항상 옛날 것 들춰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C 고용량을 주사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좋겠습니까? 안 좋다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해야죠. 왜 안 좋아요? 좋은데 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절제 원칙에 어긋났다. 좋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섭취할 때는 꼭 문제가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거든 뭐든 다 적당한 양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이 식사하는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계시면 비타민C는 충분하고도 남아요. 만약 여러분이 육식을 하는 사람이고 식물성 음식 채소와 과일 이런 것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이라면 비타민C를 반드시 먹어야죠. 그러나 뉴스타트 음식 정도로 채식을 하면 비타민C 섭취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중요한데 왜 그 비타민C 열풍이 갑작스럽게 그냥 뚝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일보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비타민C도 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잉이며 미국의 유명한 펜실바니아 대학 암양리학 센터에서 비타민C가 인체에 있는 리핏 하이드로프 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으면 과잉하게 섭취되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수백 가지의 항산화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C라는 것은 가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채소 중심으로, 과일 중심으로 하면 비타민C는 충분히 섭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흔해야 됩니까? 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 돈 안 드리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비싸게 해 놔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도 돈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우리 건강에 최고로 타의 추종을 불어할 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의지, 생기, 무조건적 사랑이지요. 공짜요 아니에요? 공짜요. 그런데 잡신들은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다. 비싼 거라야만 좋아.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은 귀해야 돼. 구하기 힘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통적인 몸에 좋은 것에 대한 생각은 전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 팔아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공짜니까요. 생기가 단임코 최고로 중요해요. 그렇죠?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특히 산소, 공기는 5분만 없으면 죽어요. 이 세상에 5분 섭취하지 않았다고 죽는 것 있으면 손들 보세요. 없죠? 공기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 공짜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 물도 본래 공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버렸으니까 이제 물을 사먹는 신세가 됐는데 물은 본래 공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뭐예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공짜를 많이 섭취할수록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공짜는 뭐예요? 생기지, 생명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잘 섭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것은 우리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것을 알 때 정말 놀라운 치유가 기본 여건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좋은 것 찾지 마세요. 뭐뭐가 좋냐. 그것을 찾다가 뉴스타트는 그냥 날아갑니다. 허지부지 되어서. 그러면서 생기에 대한 관심은 싹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유전자는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2부 세미나를 남아서 들으시지 못할 형편일지라도 꼭 집에서 2부 세미나 강의를 착실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아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절대로 좋은 것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한 박스에 50만원 짜리인데 이번에 특별히 DC를 해서 30만원에 사라. 이런 식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은 그 즉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생기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악령이 생기를 다 집어 가버려요. 그러면 언제 배웠는지 생기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미국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배암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배암도 약이 잘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배암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라.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폐암 환자, 폐암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뽑아 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 비타민 C 말고 이 베타카로테인 베타, 알파 베타, 카로테인 이라는 물질이 폐암 환자의 피 속에는 떨어져 있다. 정상보다 떨어져 있다. 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뉴스, 신문을 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폐암의 원인은 베타카로테인 부족이다. 그리고 폐암 걸렸으면 베타카로테인을 먹으면 어떻게? 날 수 있다. 또 베타카로테인을 많이 먹으면 폐암도 예방될 수 있다. 이래서 그 베타카로테인 열풍이 우리 대한민국의 비타민 C 열풍처럼 불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막 끌다시피 했어요. 그 여파가 한국에도 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돌풍이 불었습니까? 녹즙 돌풍? 녹즙 중에 무슨 즙이 최고였어? 당근 즙.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은 당근 색깔, 주황색 색소, 모든 식물성 색소들이 다 산화방지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런 색깔, 이런 색소, 그 다음에 당근, 이런 색소, 그 다음에 도마토처럼, 딸기처럼 이런 빨간색소, 초록색 색소, 그 다음에 군청색,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가 다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다 항산화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암 걸리지 말라고 철저히 먹는 것에 다 항산화제를 넣어놨는데 그게 색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한테 입맛도 구시려고 색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색깔 이쁘게 해 가지고 먹어봐, 먹어봐. 아시겠지? 그래서 식물성 음식이다 하면 항산화제는 이자포라 항산화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타카로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테인이 들어있는 채소는 뭐냐? 그래서 당근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당근을 가만히 사고 녹즙기 한 대 100만 원 했나요? 그래서 집집마다 녹즙기 사 가지고 갈아 마셨죠. 그래서 그 당시 녹즙기 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서로 싸와 가지고 어느 녹즙기에서 새 가루가 나온다 이렇게 쌓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서도 당근 저 파동이 뚝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그게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미국에서 뚝 끝났어요. 미국에서 끝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약회사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팔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막 사 먹으니까 그래서 미국 제약회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너무 싸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쌀 수밖에. 이거는 약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식약청에서 분류하기로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식품보조제지 암예방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암예방약으로 인정을 정부가 해주면 값을 10배 정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 측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금 싸구려로 팔고 있는 베타카로테인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폐암예방제라.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다 힘을 모아서 미국 정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베타카로테인을 폐암예방제로 승격을 시켜서 약 취급을 해달라. 그때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환자에서는 그 피 속의 혈중 농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잘 팔아먹고 있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폐암이 안 걸리고 예방된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 가지고 통계를 잘 해 가지고 와봐라. 너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잘 팔아먹고 있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이고 또 안 먹이는 사람 그래서 알약을 먹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꼴초들임에도 불구하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니까 폐암이 현저하게 안 걸리더라. 예방되더라. 그 통계를 내라. 그래서 이제 재혁회사에서도 좋다. 그래서 꼴초 2만명을 모집했어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 2만명을 모집해서 만명한테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이고 또 만명한테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의 알약을 준거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해라. 그래서 10년 후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뚝 떨어졌구나. 그거를 증명해서 오면 우리가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약으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생각은 안 해봤지만 2만명에게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정기적으로 피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6년을 했습니다. 6년 하고 나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 그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 피 뽑아야지, 피검사 해야지, 엑스레이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했다가는 그게 폐암 예방약으로 승격을 받아서 이윤을 본다 해도 영국 개발비에 들어간 돈이 본전 빼기도 힘들다는 결론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다가 우리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지금 6년 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그러면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 라고 해 놓았습니다. Mortality 는 사망률을 얘기합니다. 전체 사망률 5%, 10%, 15%, 20% 그 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줄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입니다. 누가 더 많이 죽어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어요. 폐암글레가 급하게 모든 실험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테인을 먹는 사람들이 폐암에 또 많이 걸려버렸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더 나쁘다. 너무 과하면 뭐예요? 절제 원칙이 어긋나서 뭐가 안 와요? 생기가 안 와요.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얼마만큼 섭취해야 된다? 적당히. 그래서 미국 의사신문입니다. 크게 Avoid Avoid는 피하라.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 ödding. Beta-edding은 뭐냐 하면 첨가를 add-edding이라고 해요. 뭐를 첨가하는 것? 베타카로테인을 다이어트 음식물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시오. 그래서 온 브레이크가 탁 흘리버리기 뉴스에 대수특필해서 한국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녹접기 회사들이 망해볼 때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소문을 듣고 휩쓸리지 마세요. 이 세상 소문보다는 이 세상 소문은 다 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트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로는 장사 못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같이 장사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면 박사님 사진을 좀 박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사진을 그러면 모든 이익금에 40%는 박사님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제가 한 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거 나왔다 하거든 이상구는 맛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다시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나 무슨 먹는 것이지만 다 뉴스타트 음식을 잘 잡으시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적당히 섭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한 어떤 것이 있다면 쌓아야 돼! 그리고 흔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공짜로 만들어 놓고 전혀 비싸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비싼 것일수록 어떤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이 비싸요. 예를 들어 백년 건 산삼 한 뿌리 5천만 원 쓸데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테레비에 또 뜨죠. 그렇죠? 신문에 또 떠요. 그럼 좋은 이유가 뭐게? 산화방지제입니다. 아시겠죠? 산화방지제는 수백 가지야.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배웠으면 산화방지제는 걱정할 게 뭐예요? 없어. 뭘 먹든지 다 산화방지제는 더럽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뭐가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키위 먹었어요? 먹었어요? 키위 안 먹었어요? 키위라는 과일 이름도 몰랐어. 그런데 키위가 한국에서 유명해져 버렸어. 왜? 과학자들이 항산화제를 연구하다가 이 초록색 물질 속에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루테인은 뭐예요? 초록색 색소가 루테인이에요. 그러면 키위만 초록색입니까? 식물성은 거의 다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어떻게 할까요? 키위! 다 그렇다. 뉴질랜드에 넘쳐나는 게 키위니까. 그걸 싼 값에 어떻게 해요? 응. 식물성은 거의 초록색이 아닌 건 별로 없죠? 무시겸치, 모든 초록색이 되면 루테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해버렸어? 키위에만 루테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만이에요. 기만. 그 루테인이 뭐냐?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산화방지 물질? 루테인만 산화방지 물질이야?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래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비싼 제품,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가 채식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유전자를 돌봐주신다. 채식만 하면 그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섭취되는 것이 기본 여건이니까. 거기다가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발 앞으로 산화방지 물질이 들었다. 그러면 픽하고 그냥 떠나세요. 사람들이 산화방지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이 특별한 이것에만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온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교수가 사진이 나오고 그러면 그 교수 한번 보고 거기에 이상구 박사 얼굴 나오면 먹겠어? 안 먹겠어? 막 팔리지. 제가 그런 거 했더라면 아마 이 건물 다 흘어 버리고 여기다 한 10층 지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누구가 병났게 해 준다는 말은 못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제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은 그것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진한 군 청색 그냥 한국 사람들이 검은색이라고 불러요. 블루베리, 자두, 이런건데 이 색소가 안토사야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것도 수백가지의 항산화물질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블루베리 안 먹었습니다. 왜? 자두 있는데 왜 블루베리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장사 지들이 어떻게 해요? 블루베리 엄청 싸거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데가 블루베리 산에 깔렸어요. 그거 수입하다가 항산화물질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항산화물질이 항산화물질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매일 먹자. 그리고 오히려 생기면 덜 받아 과잉 섭취해서 블루베리가 인기 제품이 돼서 호남 지방이나 이런 데서 충청도 블루베리 재배하다가 경쟁이 붙어서 어떻게 홀딱다 망했잖아요. 건강을 이렇게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안 잃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점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래서 이게 발견됐을 때 제가 한번 한국에 나왔더니 건강식을 하면 두부집에 자주 가게 됩니다. 주로 두부요리를 많이 먹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때 두부집에 가서 두부가 시큼해! 두부가 이렇게 시큼하냐! 그랬더니 노란 콩을 해서 만드는 두부는 안 팔려! 두부를 뭐로 만들어야 돼? 검정콩으로 만들어야 시큼해요! 세상에! 아니면 자두 뭐 이런 많죠? 그래서 콩도 그렇게 돼서 그러면 여러분 노란 콩이 몸에 좋을까요? 감정콩이 몸에 좋을까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노란 콩이 좋겠어요? 감정콩이 좋겠어요? 노란 콩? 네 맞아요 노란 콩이 더 좋아요 왜 더 좋아요? 흔하니까 몸에 더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야 흔하게 해 놓는 데니까 더 싸게 그런데 일부러 더 비싸게 감정콩으로 이런 우스갖게 새로운 쇼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값싸고 흔한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그 확신을 탁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쇠에 빌린 게 최고다 전라도 말하면 뭐에요? 허발라다 허발라게만 하면 충청도 말하면 널부러지게만 그런 게 다 우리 몸에 더 좋은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비싼 것 찾지 마세요 귀한 것 그런 것 찾으면 뉴스타트는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여러분도 그 수많은 대다수의 참 그 어리석은 중생들 속에 파묻혀 버려요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는 한 항산화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에 생길 때는 이것을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섬유질 이 섬유질이 건강에 최근에 들어와서 섬유질이 더 큰 각광을 받고 식이섬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이게 좋은 것구나 건강에 중요한 것구나 이제 그거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섬유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하나도 전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섬유질은 뭐냐면 섬유질 자체가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 섬유질이라는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소화재가 우리 몸에선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섬유질이 그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섬유질이 들어가면 그대로 대변하고 섞여서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섬유질이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스폰지에다가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접시 닦고 씻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섬유질의 구조는 유지가 되고 이 섬유질이 쫙 식도부터 위장 그 다음에 시비지장 소장 대장 쫙 하면서 장청소를 쫙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장청소를 하니까 대장암 이런 장암 암이 확실히 예방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사람들이 소위 야구르트라는 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산균 그렇죠? 야구르트가 뭐냐면 우유 삭힌 거예요 우유에 유산균이 막 번식하면 그것이 새콤 무리해진 우유가 되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우유 썩은 거라고 해도 돼 살짝 썩을라고 하는 거 그럼 우유가 그렇게 되면 유산균이 우유 안에서 발이 자라요 그런데 우리 장안에는 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장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대장안에 균이 사는데 그건 대장균이다 그래서 단 한 종류의 균 대장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장안에 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대장균 그 한 종류만 뭐예요 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균도 살고 있는데 그 유산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균들이 아주 종류가 많아서 이 대장안에서 항상 경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 이런 것이 잘 자라면 유익한 균들이 잘 자라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고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쁜 균들도 있는데 그런 균들이 대장안에 너무 많이 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대장암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만 우울증 이런 많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장래 세균들의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그 장래 세균 여러 종류의 장래 세균들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이섬유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장청소를 한다고 그랬죠 장청소 식이섬유가 들어가지 않는 식생활은 육식하는 거예요 육식하면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장청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청소가 안 되면 장내에 여러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아시겠죠? 찌꺼기에 남으면 그 찌꺼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장내에서 살게 되는데 그 찌꺼기를 좋아하는 세균들은 다 우리 건강에 나쁜 세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갔어요 장청소를 깨끗이 쫙 해주니까 그런 나쁜 장 안에 남은 나쁜 물질들을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 나쁜 장내세균들은 많이 잘할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장내세균과 나쁜 장내세균이 딱 균형이 맞아가지고 아주 건강에 유익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백미는 이렇게 겉에 식이섬유가 덮여있다고 그걸 그냥 끌고 내버리는 것이 백미니까 역시 흰밥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백미 먹고 채소도 얼마 많이 안 먹고 주로 고기 먹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뉴스타트에 왔다 그래서 갑자기 식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현미를 비롯하여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식이 막 들어오니까 장청소가 갑자기 어떻게 잘 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 장 안에 있던 그 장청소가 안 돼서 찌꺼기만 먹고 있던 나쁜 장내세균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어 식이섬유 때문에 장청소가 깨끗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이 굶어 죽기는 싫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소화를 시켜서 그 식이섬유로부터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니까 그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면 거기서도 당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쁜 장내세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나오는 당분을 먹으려고 그 식이섬유를 분해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 당분이기 때문에 분해를 시키면 그 과정에서 발효 과정이 있어서 탄산가스가 발생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한 2, 3일 후부터 안 나오던 방구가 뿡뿡 하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건 이제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그 탄산가스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불러요 뉴스타트 방구는 육식 방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소리가 크다는 것 그리고 계속 양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 듣다가 앉아서 방구를 낄려고 하는데 아차 잘못하다가는 로켓첩 양이 왕창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특징은 뭐예요? 냄새가 없다는 거에요 탄산가스는 냄새가 없어요 독 그런데 육식 방구는 매탄가스 방구예요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그 육식 방구만 모아서 여러분 깡통에 넣어서 나중에 불붙이면 불붙어요 그런데 이 육식 방구는 소리는 작으면서 냄새 하나는 지독해 하시겠죠? 그러다가 뉴스타트가 점점점점 자리가 잡히면 나쁜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당분을 섭취하던 나쁜 장례 세균들이 서서히 줄어서 나중에는 뉴스타트 방구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채식, 식이섬유도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식이 채식이 돼야 할 이유는 당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한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동물성 음식에만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천만입니다 여러분 소고기는 누가 만들어내요? 소가 만들어내죠 소고기에 단백질이 많죠? 그럼 소는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할까? 맨날 품만 먹는데 단백질이 없나? 그런데 어떻게 소고기를 만들어내요? 소가 먹는 풀에서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쌀밥을 먹는데 쌀에도 단백질이 약 12%는 단백질입니다 보리는 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요 밀에는 보리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밀 가지고 뭘 만들어요? 밀 가지고 빵 만들잖아요 그래서 쌀에서는 8% 내지 단백질이 많은 쌀은 12%까지 있고 밀은 14% 내지 16%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고 해서 무슨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다가 자꾸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눈 감으니까 뭐가 보인다? 불고기가 보인다? 그러면은 고기 조금 잡수도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의 소화나 적응이 채식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풍부한 육식이 자꾸 당겨요 콩은 24%가 단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렇잖아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사실 탄수화물이 70%는 돼야 돼요 탄수화물은 뭐 하는 영양소에요? 에너지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겨울철에 이 건물을 하나 유지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에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에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70% 그래서 단백질은 15%만 공급되면 돼요 지방도 15%만 공급되면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 딱 맞을 때 우리 세포들이 가장 행복한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면 단백질이 40% 지방이 45% 탄수화물은 15%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이 단백질과 지방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이 간이 나쁜 사람이다 간에 어떤 병이 있다 콩팥에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단백질을 아주 쫙 줄여버립니다 저단백 식사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특히 간 기능, 콩팥 기능이 점점 빨리 녹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균형이 딱 맞으면 그렇게 돼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뉴스타트 식사가 딱 70%, 15%,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걱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쩌다가 단백질 섭취가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자꾸 당겨요 그럴 때는 불고기 한번 잠깐 먹었다고 해서 직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현상은 기린이 뭘 먹고 있어요? 뼈를 먹고 있어요 기린은 본래 뼈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왜 뼈를 먹나 하고 보니까 그래서 마취제를 쏘아서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서 보니까 요즘 산성비 때문에 아프리카의 기린들은 키가 큰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살거든요 그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뼈를 먹는 거예요 산성비가 와서 토양에 인, 칼슘 성분을 다 녹여서 내려가 버리니까 기린이 먹고 사는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얘들이 인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인 성분이 많은 게 뭐예요? 뼈 아닙니까? 그래서 뼈를 땡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아주 땡긴다 그러면 잠깐 먹어줘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 맨날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음식물은 여러분이 유연하게 해야 돼요 땡길 때는 그래서 특히 계란 최근에 와서 계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저도 철저히 계란 안 먹었죠 왜? 노른자의 콜레스토론이 많다 노른자의 콜레스토론이 많은 건 사실인데 계란은 희한하게 노른자의 콜레스토론이 많은데도 우리 사람이 섭취했을 때 별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계란 먹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무슨 보약처럼 먹을 건 없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먹어도 돼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아무리 계란의 콜레스토론이 별로 해롭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콜레스토론은 콜레스토론이니까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란 먹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기는 절대로 기름기 없는 쪽을 저는 소고기를 옛날에 가끔 먹었을 때는 장조림 고기는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도 다 빼고 푹 끓여가지고 기름기가 없는 깨끗한 수육, 갈비탕, 기름기가 없어요 수육, 갈비탕, 기름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갈비탕 먹어도 된다더라 이렇게 싸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기린처럼 어떻게 해요? 대게 당길 때 왕창, 절대 또 왕창 먹지 마세요 적당히 그래서 먹고 이래서 좀 유연하게 해야지 절대로 고기는 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받더라고요 그래 놓고 또 이제 그 큰 피해는 뭐냐면 그러다가 막 잠다가 잠다가 한번 먹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뉴스타트 못 할 사람이야 에라 모르겠다 앞으로 먹고 싶을때로 막 처먹자 이래서 뉴스타트를 포기하는 그런 나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놓으세요 계란도 일주일에 한 두 개, 세 개 그리고 장조림도 조금씩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달에 한 두 번 그러면 훌륭하잖아요 음식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배운 건강식 집에서 잘 해 가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음식물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DNA 책을 만들었는데 음식물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제 2권에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2권에 보면 다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저녁 식사가 좀 부실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신 분이 계속 쓰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다 왜? 우리의 아주 좋은 양질의 수면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고 나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요 과식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잘 씹어서 잡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간식을 피하도록 하세요 간식은 나중에 소화 기능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3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식사를 잘 씹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데 그 중간에 또 간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과로하게 돼 가지고 결국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식, 특히 밤에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의 간식은 정말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선은 어떤 생선이 그래도 좋겠냐 이런 것은 제 2권 책에 다 써놨으니까 먹는 것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ker refinedjet 신선도로 주자 소화력이 히히히히는 않아